안녕하세요 여러분 삼만파고답 비법 토익 LC 강사 황나영입니다 저랑 같이 매일 조금씩 토익 LC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요 오늘 토익 LC 중에서 제일 기본 파트죠 Part 1 조금 알아볼게요 Part 1에서 제일 쉬운 사진은 한 사람 등장하는 사진이죠 사진에 한 사람이 딱 등장한다면 사진에 있는 사람의 동작 위주로 봐주시고 그 다음 상태, 어떤 자세로 있는지 어떤 옷차림이 특이하게 걸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듣기를 하실 때는 주어 부분은 조금 무시하셔도 되고 동사 B, ING 꼴을 잘 들어주시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속어법을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뒷번호로 갈수록 사람의 동작도 비빙 BP로 한 바퀴 돌려서 표현하는 게 출제가 되고 있죠 사물이 동사 되어주고 있는 중이다 비빙 BP 시제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물 풍경의 상태까지 스캐닝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